아 뭔가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어 지금 왜 이렇게 아 저 냄비 아니 왜 이렇게 오 장어 다 드셨어요?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 이게 네 장어 어주 이거 조금 맛보시고요 그거요 제가 또 볶음밥 드셔야죠 비젼트로 비젼트로 여기다가요? 네 거기다가 밥 볶아서 또 김에 싸드시면 그 맛이 같아요 아 자 오죽 아 근데 이거는 국물이 진짜 좋다 장어뼈 사골이 왠지 고소하하하하니까 그저 형 응 아 진짜 motiv 망했냐네 지금 그 느낌이야 응 ожалуй PC 고만 나 근데 지걸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